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으래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쿠키 몇 분 남았나고요? 잠깐만요. 8분 20초 남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초콜렛 중탕하고 있어요. 초콜렛 중탕에서 뭘 만들 거냐면 중탕에서 이 트리 만들 거예요. 트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쿠키 만드는 거 진짜 힘들다. 엄청 더러워졌어요. 잠깐만. 이 초콜렛이... 오... 중탕이 잘 됐다. 중탕을 해서... 이거를... 이거를... 그 트리 만들어... 다음엔... 다음엔 사서 먹는 걸로. 왜 맛있으면 어쩌라고. 왜 맛있으면 어쩌라고. 꼰띠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흐흐흐흐흐 흐흐흐 언니 이거 잠시 열어봐도 돼? 어? 아니? 이거 전부 다 14분 확실하게 그거 아니던데? 맛있다 배've 안 가oured 이번에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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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흁 쌀주머니 . . . . 이거 요산지 조금 잘라서 여기 깔고 이걸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이ualt 지성 다 앞치마 안 입어도 이 정도죠.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스틱을 고정이 돼? 그거를 스틱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정한 뒤에 스틱을 안 올려? 두 개씩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크게 트리를 이 정도면 만드는데 근데 여기는 안 꼽을 거 같아. 여기 넣을게. 여기. 여기 잠깐. 잘라서. 살짝 잘라야 돼. 이 만들면ato. 그리고 식당도 함께 사라질 때. 먼저 식당도. 또 너무 좋게ervlak에. 스크레이크리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된대 이거 어떻게 부어? 스크레이크리에 집중 배추 보이는데 다 먹어야 될거야? 네, 다 한 거 봐. 네, 이게 4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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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어? 네. 아직도 마실거야. 진짜 마실거야. 오. 이제 트릭후예영 만들래? 트릭후예영 만들래? 그거만 그런 거 많나? 잘 돼? 트릭후예영 만들어서 저 뿌리는 걸 뿌려줘야 되거든? 콩사람은 크림이 아닌 것 같은데, 크림이 아닌 것 같다. 맛있어?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잖아. 아니다.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 되게 두껍게 했어. 너무 새까만데? 아, 그... 아, 예즈로도 안 새까만데? 아니다. 괜찮네, 눈동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다. 이거 언니, 나 이거 빵 여기 놔줄게. 바닥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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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묻었을 때 해야 되겠다. 너무 잘 나와, 지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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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빠진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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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 번 먹어도 다 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그릴 것 같다 빨리 안 그릴 것 같다 지금도 오늘 처음에 아무것도 그려가지고 우리 4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쵸? 잘했는지 알았다 네 거 뿌린다 이거 뿌릴게요 이 정도면 모양 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멘 진짜 4개인데 진짜 4개 양이다 예쁘다 이거 총 8개? 응 너도 한번 데코 해볼래? 너도 한번 데코 해볼래? 이거 또 있다 무슨 소리야 이런 것도 있거든 이런 것도 있거든 이거 큰 소리도 예쁘다 그냥 똑같은 거면 생각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다 응 맞죠? 우리 이제 좀 돌아왔다 안 맞춘 바로 안 맞춘 잘 먹겠습니다 빨간색이 있구나 응 이거 뭐야? 조심해 이건 다 해야 예쁘지 않아 이거 먹었다 맛있다 이제 이거 먹을게 응 이거 먹을게 내가 먹을게 이건 다 해야 예쁘지 않아 이거 먹었어 응 인기상 인기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머핀에 꽂아가지고 머핀 크리스마스 트리 케이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초록색 머꼬라니 트리인데 트리 한 마디 하세요. 정말 쉬운데요? 똥이래 사람들이 또 똥인가? 응 초록동은 간에 문제 있대 이거 근데 움직이면 도마가 최대한 움직여야 돼 마을 때까지 이거 얼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올릴까? 응 이거 어딨어? 이거 저거 여덟 개 정도가 돼 저거 여덟 개 정도가 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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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되었네요 성공 avez돼요 물건 이젠 너무 시간 뒷둑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거 한 개 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맛있다. 180초에 19분 맞자? 어, 20분은. 아, 이제 뭔가 약간 완성도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 네. 아, 네. 아니, 누구도 먹고 줄게. 응? 응, 친구들. 희망 2개나면 주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긴 하지? 맞아요. 어, 야, 이거? 오우, 이쁘다. 언니야, 와봐. 네? 이거 좀 탕도 같지 않아? 이거 꽤 잘 됐다 맞지? 한번 먹어보자. 이거 한번 해보고 먹어보자. 한번? 다가와네, 다가와네. 어, 신입어. 네, 니까와네. 안녕히계세요.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너무 잘생긴 하지만. 오우, 이쁘다. 고맙다.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오우, 이쁘다. 이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 니 먹으려고 했던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내가 해볼까? 그냥 쓰면 되지 간다 우리 먹으려고 했던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안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야기는 우리 먹으러 갔다 온거야 잘 먹으려고 했다 ز UK 나는 어디서na 노랑이대랑 나 그래도 나한테 가고 이정도에 나한테 가고 다닙지 예 하 오 구멍이 안나 있지 왜? 다른데? 내가 가진거 아닌데? 다른데? 다른데? 이게 뭐지? 초콜릿이라서 이것도 그런거같은데 요거 조금 했어보니 이거랑 둘데? 언니 이것도? 니가 사용하려고 하는건 어떤데지? 다? 니가 할만큼만 하면 되지 아 검은색 눈이 없다 그 제일 다크한거 있잖아 발색깔 안 망한거에도 위에 해봐도 돼? 안 망한거? 안 망한거야? 안 망한거 예쁘게 해 단무지 구운 후 구운 후 양념이 간장 사운드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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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왜? 왜 이제 정옥서 넘어가? 네 인간으로 보고 싶어 짜잔 짠 저거 한박 잠깐 옆에 놔둬 이거 검은색깐 먹어본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아, 뜨거워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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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어렵다 이것부터 다 어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짤주머니에 담아서 트리 다시 만들 거예요. 조금만 식으면 하자. 저 깍지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잘 안 보이더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똑같은 편집을 해달라고 하자. 오늘은 또 같은 편집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1. 2. 1. 2. 2. 3. 3. 3. 3. 3. 4. 4. 5. 5. 5. 3. 5. 5. 5. 5. 5. 5. 5. 6. 6. 5. 5. 6. 5. 5. 5. 5. 6. 6. 6. 6. 7. 7. 7. 8. 8. 7. 9. 9. 9.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소불고기 이거 아무것도 사용 안했네 이거 저기 있는건데 저가 뭐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저 초코키 있잖아 초코키 그거 할 때 일단 이거 남은걸로 하고 더 만들면 다운로드 응 나 이런거 너무 좋다 하자 이제 할까 응 초코넛 더 씹었잖아 씹으면 아까 뜨거워 괜찮으면 되나 응? 뜨거워 초코넛 되게 편할까? 응 幕irs 출근 칩 초콜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이 이상해졌다 대박이야 대단한 느낌 대단한 느낌 크흠 빈이 이상해졌다 탱탱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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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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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떨어뜨리네 너무 많은 거 알잖아 막판에 너무 귀찮다 내가 할게 그러면 내가 할게 떨려 자 한 방 본다 ㅌㅌ Fall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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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둔 뚝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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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되는 시간 빨리 열어라 뚜둔 뚜둔 태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간 조명빨 공개 crate 뚜루루루루루루 hatch 진짜스완템 미니 야야야야 떨어뜨릴거 같다 근데 이거 다시 내려갔잖아 잠깐 용예라 또 시켜야 되는데 용예라 뜬다 안 딱딱해요 쿠키예요 아니 쿠키래 머핀이에요 용예라 뜰게 엇 어? 뜨거워 떨어뜨렸다 위협아 괜찮으세요? 뜨거워서 조금씩 안겨요 그 목표 찍어? 안 돼 봐. 왜? 이거 통장에 넣을까? 너무 뜨거워. 왜? 이거 통장에 넣을까? 10만원 이렇게 넣을게. 진짜 맛있어. 저거는 거의 다 안색을이 없잖아. 저거 빼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입깍지를 씹어야겠다 이거 뭐 한다고 했지?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벗고 그 위에다가 크림을 끼우면 되거든 크림치즈 나 로드 어깨arte 추가 Underground 나 로드 어색 크림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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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더라구요 가위네 이렇게 반 종소를 한 개 써야 된단 말이야 한 개만 모르는데 맞는다 와! 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걸 넣고 한 정도 반 정도를 먹게 되면 한 명 정도는 아 아 먹힌 게 이렇게 땅 알겠죠? 한 개 반으로 돼 되게 해야지 근데 너무 뜨거운가? 어차피 평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 이게 4개인데 이걸로 4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겠단 말이야? 응 근데 어쨌든 담가야 될 거 같다 아 그게 안 들어가 아 다 하고 오면 4개씩 알아먹는 거 남은 걸로 아 아 귀여워 아 아 모양털이 깊다 안 귀엽나? 뭐야? 아 모양털이 뭔가 귀여워 아 이거 봐 아 이상해 느낌 징그러운 거 징그러운 거 아니야?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여운 거 두부 같은 거 못 본단 말이야? 아 이상해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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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뭐 안 왔는데 머핀 보여드릴게요 머핀 보고 싶대. 아 머핀? 근데 아직 좀 덜, 덜 식었어. 그거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안 뜨거운데 머핀이 아직 덜 식었어. 일단 카메라 주고 올까? 이거는 충전이야? 응. 일단 뺀다. 아, 졸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이거 좀 넣어볼래? 아, 이거 못하겠는데. 소름돋아. 미쳤다. 아, 귀여워. 저 왜 귀엽대요? 아니, 소름돋아. 소름돋아. 근데 모양은 별로지만 맛은 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머핀이 왜 이렇게 죽었냐고? 왜 이렇게 맛있어? 살아있는 거 같은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저것은 눈으로만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좀 뜨거운 거 같아서. 이거 되려나? 상관 없으려나? 그럼 이거를 좀 시킬까? 똥인가? 아니거든요. 레드벨벳 머핀 케이크이거든요. 레드벨벳이 안 돼. 선풍기 없나요? 미니 선풍기. 미니는 없다. 그대란 거 들고 와봐. 저거 하나만 주세요. 하는데 여기로 오세요. 진짜 맛있겠죠? 아, 이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인데 되게 방송에서는 초콜릿 색으로 보이네? 머핀 좀 만져줘. 띵띵. 띵띵. 어? 띵띵이 필요 없겠다. 왜? 그렇게 놔두면. 아, 그러네. 시끄러. 밖으로 간다. 내 머핀 들고 밖으로. 몇 시간째 만드는 거야? 했는데 우리 몇 시간째 열이나? 으쌰. 진짜 힘들다. 지난 거 아이가? 지금 한 열. 아니, 아직. 다시 부풀어 오를 거야. 다시 부풀어 올라요? 거짓말. 혀로 코 파기. 별명 보니까 약간 거짓말 같다. 뭐짓말이다.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않나? 그냥 밖이나 냉장고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뭐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대.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맛있다. 아, 콧물려. 쿠키도 보여달래. 쿠키. 쿠키도fahren.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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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눈 눈 케이크 이거는 이건 맛있을 듯이라니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거든요 이거는 눈사람 이거는 트리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처음 해봐서 별 모양 옆에? 옆에는 약간 위험한데? 옆에는 색깔이 좀 다르죠 처음부터? 이정도만 보여줄게요 이제는 사먹자 그래 안에 뭐하는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사 먹지 말자 사 먹지 말자고? 왼쪽 왼쪽 보여달라고요? 약간 눈사람이 눈사람이 아니고 이 그래 이것도 맛있을거야 이거는 약간 데코 한거 살짝만 예린이가 이거 도화가 안가? 이거 내가 한거 ㅋㅋㅋㅋ ㅋㅋㅋㅋ 뭐지 아 굳었네 와 진짜 이거 한다고 몇시간 동안 한건가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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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고 싶네 아 그래도 언니야 응? 우리 25일 가기 전에 다 만들었다 그니까 눈사람엔 눈이 없는데 아직 데코 전이라서 데코하면 좀 나을거 같아요 아 굳혔다 뭐가 굳힌건데 쿠키를 함부로 도전하는게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방송이래 ㅋㅋㅋㅋㅋ 여러분 아셨죠?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머핀 사드세요 아니 근데 이 쿠키가 뭔가 우리가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진짜 원래는 우리 엄청 잘했다 우리 처음부터 너무 진을 빼서 그렇다 다들 이제 자러 가야되네요 이제 일요일이 할거야 티랑이 이거 안할거다 맞아 거기까지만 못 넣어라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거 여기서 꺼내서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거 같대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로 이거 이걸로 아까전에 그거 있잖아요 쿠키 여기 쿠키에 데코레이션을 할거거든요 이거랑 뭐하지 다른거 이거 등등 등등 이거를 하고 저 머핀도 크리스마스 트리 해가지고 하고 해서 끝낼거에요 이거 해보자 예리나 도어 언니냐 라니 몇살 이거 도어 언니냐 라니 도어 언니한테 반말하나 응 다 그렇게만 반말하나 애들 다 흥이 물어 예린이는 도어 와에요 꺼낼까? 응 이제 머핀에 머핀에 머핀 저거 저거 죽은 머핀 위에 크림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아까전에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그 그거를 잘 안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손으로 해라 됐다 됐네 그냥 4개만 하면 된다 그걸로 오 맛있겠다 천천히 돌리면 잘 되는게 잘 되는게 오 두 번째 거 잘했다 잘 되는게 그 다음 뭐지 천천히 돌리면 잘 되는게 잘 되는게 머핀 안 부풀어오르면 오븐에 한 번 더 구우면 된대 근데 이미 너무 힘들어요 도어 얼굴을 보여 보여 보고싶어요? 약간 지금 쩔었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가 약간 언니 4개라고 했나? 응 4개 많았던 마마 겉에 한 번 더 하자 겉에 한 번 더 하자 더 구우면 탄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에요? 잘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앞치마 벗으면 안 되냐 이상하대 도어 모자꺼 도어 모자꺼는 뭐야? 도어 모자꺼? 됐다 이제 그만하나 아 도어 모자꺼? 닉네임 이제 응 진짜 오랜만에 이거 Đây 안해? 아니 거기는 또 이만큼이 더 있어 이거? 응 그거 넣으면 돼 지금 하자 오 다들 머핀 좀 구워보셨는갑네 더 구우면 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기서 더 구워봤자 안 부풀어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누구야? DKSD77 내 방송 되게 자주 오시는 분 되게 예쁜 말만 해주신다 예쁜 말만 해주시는 분이야 아까 언니가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시는 분 저분이 있을걸 아마 아 맞다 맞다 도와모작권님이 기억하시네요 이젠 잊혀진 줄 왜 잊혀져 내가 어떻게 잊어 어? 오글오글 왜 잊혀져 내가 어떻게 잊어래 이제 잘까네 안 귀여워 하고 아니 귀엽다 지금 뒤에서 소름 돋는다 아직도 앞치마에 낚인 사람들이 많아 나 저거 보고 들어왔다 개 낚였다 낚여서 들어왔는데 나가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에 트리 꼽는 것만 보고 나가요 잘못 들어왔다니 잘 들어왔네 다 당했다고 난리다 지금 간만에 봤는데도 예쁘시듯 도와모작권님이 아시죠? 좀 간만에 오신 거 아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렇지 아니 왜 의상이 낚여 왜 저런 거 보러 들어오는데요 꽃 같네 하는데 욕하는 줄 알았다 저거 머핀 도와 집중하는 모습 매력돋는데 이쁜데 저런 것까지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 없네 남자가 입으면 엄청 웃기겠네 엄청 웃기겠네 마지막 거 예쁘다 코나님이 별풍선 4개를 선물하셨대 코나님 고맙습니다 코나님 고맙대요 다 했어이 이거 버리지 말자 우리 계속 쓰자 내 몰래 먹고 있네 이제 그거 꼽자 초콜릿 이거는 어떡해 아까운데 할까 왜 많이 넣었어 그냥 우리가 먹자 이거 거기 못 뿌려야 되잖아 어 거기 있는 걸로 뿌리자 빨간색으로 뿌릴까 트리에 그거 했으니까 무지개 했으니까 이거 이거 나뭇잎도 나뭇잎 떨어진 거 떨어진 척 이제 데코 진짜 예쁘다 트리는 언제 꼽아야 하는데 이거 빨간색깔 데콈만 하고 할 거예요 지금 하고 먹을 거예요? 오 소다 불주먹님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겠나 나갔다 온 거지 나갔다 왔어요? 다른 방송 보다가 도와 얼굴 좀 보여 다른 방송 봤어요? 도와 얼굴 좀 보여달라 진짜 이쁘다도 아니고 진짜 이쁘다 이거 한다? 응? 어 저도 있는데 MTA님 뭐가 있어? 아니 내가 소다 불주먹은 아직까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저도 있는데 라고 했어 고맙습니다 오래 봐주신 분들 오늘 많은 거 같은데 고마워요 진짜 진짜 감사해요 이거 만드느라고 예린이가 말 얘기도 제대로 못 했을 텐데 진짜 집중을 못 해요 잘 뭐 한 가지 하면 그래서 나 밥 먹었대 오 닉네임 설정 영님이 별풍선 다섯 개 선물하셨대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본 듯 비빅야빈님이 아 진짜? 감사하다고 해라 진짜 감사드려요 야빈님이 진짜 감사해요 도와제빵학원 등록하는 거 아니까 등록하면 수강할 거예요 수강할 거예요 아 너무 배고파서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 가봐 아 대충하지 대충하래? 응 아 근데 나 왜 우리 마지막인데 방금 들어왔는데 순간 깜짝 놀랐네 이혜린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닉네임 설정 영 영님이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버님 대단하시네 아버님이 왜 대단하신 거야 우리가 이거 했는데 언니 분은 안 나눠야 하는데 지금 약간 쩔어가지고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약간 말이 안 나와 아 근데 이거 예쁘다 옷 바람직하다 얼굴 보여줘요 누구 줄 거예요 얼굴 보여줘요 얼굴 보여줄게요 누구 줄 거예요 누구 줄 거야 친구들 어? 나뭇잎 이제 없는데? 나뭇잎 있잖아 여기 응 잘 샀네 도아 누나가 제일 고생했지 나는 닉네임 설정 영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하셨대 와 고맙습니다 누굴까 빨리 리액션해라 아 죄송해요 내가 대신 나갈게 저게 무슨 리액션이야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줘봐 이렇게 위로 열면 돼 위로 열면 돼 자꾸 맞아 빨간색이 나와 아 그러면 이거 뚜껑을 돌려봐서 열어봐 안 열면 돼 안 열면 돼 안 돼 잘 나오네 도아 언니도 어 닉네임 설정 영님이 별풍선 100개 또 하셨어 어 빨리 뭐 해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앞으로 자주 들어와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왠지 아는 사람일 거 같아서 아는 사람이라서 예린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채팅 읽어주느라 고생 네 수고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일까 원래 들어오셨던 분인가 아니 언니는 내일 출근 안 해요 내일 해요 이거 뭐야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헐 어 모자 날러 갔다 야 님 뭐 그냥 그렇게 서 있을 거야 노래 뭐 없나 뭐 노래 틀어줄까 어떻게 해? 아니 누구세요? 어 눈 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저스원텐미니 내 것이 되는 시간 난 라 왜그러 왜 뭐래 아 진짜 감사합니다. 누굴까? 진짜 궁금하다. 그거 사실 너나라 빨간색깔. 아깝다. 눈뜨니입니다. 아 진짜요? 눈뜨니 아는 사람이야? 어. 눈뜨니님이라고요? 진짜요?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방송에서 맨날 말했어요. 아 진짜? 어. 보고 싶다고. 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가래떡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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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 아니라 님이 약속 안 지킨 것임. 저요? 전 무슨 약속 안 지켰어요? 무슨 약속 안 지켰어요? 얘가? 뭐야? 내가 한 대 때려줘야겠다. 아 덩아 안녕? 안녕 덩이야? 온다는 날에는 꼭 방송 안 한 말이야. 약속 좀 지켜라, 언니는. 아닌데. 나 진짜 방송 열심히 잘했는데. 아니 맨날 눈뜨니는 없어가지고. 왜 요즘에 안 오지 맨날 그렇게. 뚠뚠뚠루 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첫선탭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간 뭘 고맙습니던데 아니 1225개 아니 그건 벌이었다 방금 그거는 그만하래 야 그거야말로 그만해라 근데 봐봐 화정이 언니 안에 몇시에 가? 물들어 내일 아무때나 좋대 나는 일찍 가도 되고 근데 화정아 근데 방송해? 나 방송 온다 안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집들이라고 소문넣더라 언니 꼽을까? 닉네임 설정 영님이 일 때면 자주 못와요 그래서 온다음날에는 말하고 갔는데 다음날에는 안와서요 전 약속 지켰는데 님이 개인적으로 뭐론가? 안오는 것임 전 책임없음 진짜요? 근데 제가 약속했었어요 방종할 때는 항상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이제 그럼 약속 지킬게요 죄송해요 저 그렇게 못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눈뜨니님 죄송합니다 딴따란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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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라 저거 옌아 트리 꼽자 아 들고 가네 근데 눈뜨니님 죄송해요 저렇게 꼽을까 내가? 어 잠깐만 같이 꼽자 이거 어때? 눈뜨니님의 속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싫어진 줄 알았어요 눈뜨니님의 속마음을 몰랐대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게 맞네요 뭔가 다행입니다 제가 잘못된 거라서 아 아 아 아 들고 올게 아니 근데 저기 없대 어? 밧데리가 별로 없대 진짜? 거의 꼽는데 없어 기다려봐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진짜 해피 크리스마스날 저분도 오시고 진짜 해피 크리스마스에요 눈뜨니님 눈뜨니님 눈뜨니님이 오시다니 정말 행복할 수가 없네요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응? 아니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응 꽂을게요 제일 예쁜 걸 제일 예쁜 것을 꽂자 아이 대박은 다 봤대 대박 사건이다 진짜? 진짜 이거 좀 잘해라 그러니까 이거 한다 방송? 방송? 방송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아? 어떡하지? 응 찍고 있어 으악 으악 잠깐만 언니 응? 이거 예쁘단 말이야 이게 예쁜 거 봐 응 아 진짜? 다른 걸 비해서 이거 제일 예쁘지 그래? 그래 여기 이거랑 같이 해도 그래 아니면 이거 어느 게 더 예뻐 어느 게 더 예뻐요? 뭐가 더 예뻐요? 이쁘다 어느 게 더 예뻐요? 이쁘다 어느 게 더 예뻐요? 이쁘다 이쁘다 한 개 더 예뻐요? 오른쪽 아 오른쪽 여기 꼽습니다 음 뚜둥 두두두둑 야 너무 긴 거 같은 기분이다 안긴 해 으악 으악 아 박수 으악 오 argument 짱이다 이제 나도 꼽는다 응 음 이거는 이거 아니다 제일 못생긴 거 어딨어? 이거 제일 못생겼잖아 이게 이쁘다 어 그건 제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괜찮아 이게 제일 이상한 거 이거 이쁘다 그거? 우와 예쁘다 진짜 이쁘다 잠깐만 간다 응 마요네즈 아니거든요 이거? 응 아 이거 진짜 못생겼다 이거 미안 내가 만들었다 언니가 만들었나? 응 어 언니야 진짜 못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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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못생겼다 야 너무 개 야 못생겼다고 야 못생겼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야 못생겼다고 너무 심하게 해 이제 아무 때나 꽂자 이제 아무 때나 꽂자 아 대박 네?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쩐다 언니야 진짜 예쁘죠? 아 이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좀 불안해 진짜 불안해 좀 예쁜 자서 찍자 이게 뭐야 그래 이걸로 치울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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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거 한 3만원? 3만원 정도 치고 괜찮지 않아요? 여덟 개면? 사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싸긴 하자 사먹고 사먹으면 싸고 맛있고 저 정도면 조미나 베이커리보다 더 비싸게 팔아셔도 될 듯 아니 진짜 비싸다 근데 아 잠깐 나도 찍을 거다 잠깐 들고 있어 여러분 저희 잘 만들었죠? 언니 근데 이거 뜨거워서 녹을 수도 있을 거 같다 아 그럼 잠깐만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났어? 아 짱이다 진짜 이쁘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냥 마요네즈를 하래 이렇게 와 이거 내주면 안 돼 뭐? 제일 잘 만든 거? 이거 그래 신났나? 춤 춘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짱이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람들한테 안녕하자 우리 저희 밥 먹어야 돼서 나도 모자 씌워줘 나도 모자 씌워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